부부다! 미안해. 뭐가? 내가 영화 보자고 해놓고 안 나간 거 미안해. 너 촬영하는데 왜 날 다시 화나고. 내가 자주도 너무 많이 보고서 미안해. 너 떠난다고 했을 때 너 사실 너무 슬펐는데 내가 괜찮은 적에서 미안해. 웃어야겠어. 내 맘은 그게 아니거든. 근데 너 안 좋아한다고 내가 거짓말한 것도 내가 미안해. 왜 웃어?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.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잖아. 여기서 그런 말 어떻게 하냐. 부끄럽게. 여기 공공장소인데. 난 행복했어. 난 행복했어.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에. 좋아한다. 나부라. 안 좋아해. 안 좋아해. 뭐라고? 안 들려. 좋았다고. 나는 네가 좋아. 진짜 많이 많이 좋다고. 진짜 많이 많이 좋다고. 안 좋아해. 조금만 기다려. 곧 다시 돌아올게. 나 가야 돼. 갈게. 무슨 말이든 일이든. 어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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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.. 우리는 헤어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